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를 강의할 임춘무 교수입니다. 먼저 1차 필기 시험을 합격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출제 경향하고 그리고 점수에 대한 배분을 살펴보게 되면 엔진의 점수가 40%, 40점대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기나 셰시 파트보다 점수배점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정이나 작업과정이나 답안 작성하는 내용이 다른 파트보다 많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엔진1, 엔진2로 나누어서 편성이 된다. 시험 볼 때도 두 파트가 나눠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엔진1은 22점, 그리고 엔진2는 18점, 그래서 18%, 22%의 점수배분을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셰시 작업형 및 답안 작성은 32%, 32점이 되죠. 그래서 셰시 작업형 문제는 엔진의 문제 5문제, 셰시 문제 5문제, 전기문제 4문제 해서 작업형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작업형 문제 중에서 답안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셰시 문제는 32%, 32점 점수대가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작업형 및 답안 작성에 대한 문제는 28%로 편성이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시험장 여건이나 또는 감독 선생님의 어떤 배분에 따라서 엔진에 대한 부분은 점수배점이 좀 1, 2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문제 28%, 28점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실기는 총 마찬가지로 60점대,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다. 실기 60점을 맞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실수 없이 진행이 됐을 때 60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파트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60점 이상 점수를 맞고 그 이상 최하 점수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기 위한 배우락의 커리큘럼, 실기에 대한 준비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죠. 작업형 기초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작업형 기초 강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실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동차에 대한 이론만 준비가 돼서 합격을 하고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에서 또는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걸 강조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기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전혀 모르는데 필기를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 자동차 실기를 준비하는데 기초적인 게 다쳐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시죠. 자, 먼저 시험장의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장비는 어떤 배치를 통하고 여기에 준비되는 과정은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되는지 시험장 분위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정보는 시험장 처음을 처음 시험보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공구를 준비하는데 어디까지 준비가 돼야 되고 공구 이외에 필수적인 지참, 참석을 준비를 해야 될 품목 이외에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공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죠. 예를 들면 하이디에스, 그리고 스캐너, 그와 관련돼서 배기게스 매연 테스타기 그리고 셰시에서는 검차 라인에서 속도계 테스타, 제동력 테스타, 그리고 사이드 슬립 테스타, 휠 알라인먼트 기기 전기에서는 전유동 테스타, 그리고 완성 차량의 혼 테스타, 이런 다양한 장비에 대한 활용도 또는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비를 다루는 내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에서 자동차에서 제일 전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 장비죠. 장비도 될 수 있고 공구도 될 수 있다. 멀티 테스타기, 그래서 멀티 테스타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테스타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단선 접지 단락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각 파트별로 측정 부위에 점검을 할 때에 어떤 상태로 점검이 돼야 되는 건지, 접지 상태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저항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멀티 테스타기 사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자동차의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 문제는 안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안부터 1안에서부터 14안까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안부터 14안까지를 엔진 전기 셰시 파트에 출제되는 문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단, 여기에 관련돼서 실기가 되기 때문에 실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 파악, 문제 파악한다는 얘기는 작업형인데 작업형과 또한 답안 작성하는 내용이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특히 탈부착 작업에 있어서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문제나 또는 실질적으로 작업형에 대한 문제를 할지라도 잘 정리된 교재 내용을 통해서 과정별로 사진으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해야 될 상이 뭔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해한다면 실기 시험을 볼 때 상당히 유리하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답안 작성 문제의 요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느냐 답안 작성을 하더라도 1, 다시 말하면 측정값, 규정값, 이 판정 및 정비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답안 작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1 부분은 반드시 정확한 측정값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의 채점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이 맞는 부분이 돼야 이 부분도 맞다. 2라고 하는 것은 정비 및 조치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별로 각 파트별로 문제별로 답안 작성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찍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짚어줄 겁니다. 핵심을 짚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듣는다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정리는 핵심 전략 강의가 되겠습니다. 핵심 전략 강의라는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엔진, 전기, 세시 중에 1안부터 14안까지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이 얘기는 1안부터 14안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는 공통문제다. 문제를 알고 들어간다. 문제의 편성이 항상 어떤 안이든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중점 강의, 엔진에서 예를 들면 엔진 시동 문제라든지 또한 파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시 문제에 있어서는, 세시 중점 강의에 있어서는 전자제어 변속기, 즉 자동 변속기에 있어서 자동 변속기가 출제가 되고 있고 ABS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시스템이 두 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번복적으로 작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다. 해놔야 되죠.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동력 테스트하다. 재동력은 1안부터 14안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편의장치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의장치 문제에 대한 어떤 의의나 목적 그리고 관련돼서 점검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 이 내용은 꼭 설명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로 점검이 있었는데 회로 점검에서는 등화장치에서 비상등, 그리고 방향지시기 등 와이퍼 회로, 혼회로, 그 다음 전조등 회로 회로에 관련된 내용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전기 회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필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또 거기에 유념해서 실기시험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총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핵심 전략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또한 정리를 해나가야 될까. 자, 장비 활용법이 숙지가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활용법, 자동차에서는 사용되는 장비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 장비의 특성,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런 단계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작업형 문제에 대한 파악, 작업형 문제에 대한 파악 숙달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탈부착을 하는데 반드시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고 다시 재조립이 돼야 되겠죠. 탈착이 된 다음에. 그럼 탈착을 한다면 볼트나 너트에 대한 투는 분해하는 순서 또한 거기에 따라서 조립할 때의 마무리 작업은 어떤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주로 시험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나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인 요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답안 작성은 측정은 잘 했는데 마무리에 대한 상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안 전체가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합격에 대한 점수를, 포인트를 높이는 전략으로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별 공통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1안부터 14안의 공통적인 항목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이해를 해야 될, 숙지해야 될,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기시험까지 확실하게 준비가 된다면 2차 시험도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노력과 준비를, 예습을 하면서 준비가 된다면 2차 실기시험 무난히 합격하시라 확신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합격을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